그래서 우리 뱉으면 안돼! 뱉으면 안돼! 안녕 루치스TV의 루피나 째러요! 오늘은 이 엄청 신사탕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사람을 먹이는 챌린지를 한번 해볼건데요 이걸로 엄청 시대요! 향상봉 과일한건데요 엄청 쉬운거래요 원래 쏟아맛도 있었는데 저는 레몬맛이 더 맛있을거 같아요 맛있을거 같아서 이걸로 사왔어요 먼저 뜯어볼게요 어빈님도 같이 가위하이브 할거에요 이렇게 속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어빈님도 같이 가위하이브 할거에요 가위하이브 안내면 진다 가위하이브 가위하이브 예이 먹어라 먹어라 넣어줄게요 처음으로 볼래 어떻게 먹을게요 바탕이야 가위하이브 자 그럼 다시 가위하이브를 가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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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먹으세요 아니지 한명만 뽑아야지 가위하이브 가위하이브 어빈님 histoire 이ello 가위하이 של 같이 마실게요 맛 tratar 가위하이브 마HS 가위하이브 이게 스티스 itect 폐당 배티면 안돼. 배티면 안돼. 나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점심 드시나요? 나이가 왜 이렇게. 둘이 해. 네 우리 둘이 이제. 그 대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먹어볼래. 안 쉴거에요. 전혀 안 쉴거에요. 엄청 좋아. 장난 아니야. 웃겨. 안 쉬죠? 아싸 아파. 아 아파. 레몬 맛이 나기 전에. 레몬 맛이. 겉에 보면 쉬지. 가운데 보면 안 쉬어. 겉에 보면 쉬지. 진짜 안 쉬어. 아니. 어빈님. 가운데 보면 안 쉬어.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보세요. 겉에 안 쉴거에요. 맞아요. 안 쉬어요. 조금 서요. 약간 따가운 느낌? 응. 그정도 밖에 안나요? 응. 근데 어빈님은 신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엄청. 엄청 시대요. 오늘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